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계란 시장에 따른 시장에 찍어먹는 게 좋습니다. 사과에 있는 것 같아요. 저녁에 사과에 있는거 같기도 하고 마사지에서 제가 직접 사과에 왔어요. 아침에 시장에 찍어먹는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. 아침에 아침에 너무 잘 먹었어요.. 너무 오랜만에 화보 찍으려고 하니까 재밌어요. 오늘 약간 헬스크 한 것 같아요. 헬스크해 보여요. 헬스크해 보인다 봐. 먹어야 행복해, 사람은. 가보자고. 15분 정도 뒤에 가면 됩니다. 아, 또 쉴 수 있다. 아, 멋있다. 마지막 남았습니다. 어떻게 풀고 다시 묶어요? 근데 이따가 다시. 너무 이쁘게 묶었지? 러프한 느낌이 아니라. 섹시했어, 방금. 이래서 있는 거야. 내가 묶은 것과의 차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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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노소만. 오. 오. رة. 오. 네. 오.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목이 그렇게 찌개 편한데 아니면 한 번 봅시다. 촬영 등지. 있어 보이게 나오는데요? 그러니까 이 타입. 아니 그 봉이 너무 좋은데 뭐. 오케이 저희 화보 이렇게 끝낼게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나왔다. 너무 잘 나왔다. 아 약간 좀 실루엣이어서 좀 걱정했는데 걱정한 것보다 잘 나왔다. 딸기 향이에요.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. 이 딸기 크림의 가장 맛있는 거 뭔지 알아? 프레시베리. 음! 맛있겠다. 그게 최고지. 프레시베리가 너무 잘 나왔다. 최저. 광고주분들 바로 계시나? 그리고 그다음 크라운산드 맛있어. 아니 프레시베리 지금도 나왔나? 옛날에 이거 광고도 경험 나왔나. 벨려도 괜찮네. 크라운산드. 크라운산드. 약간 이런 거 잊었어. 크라운산드. 알아? 기억나? 맞지 맞지? 맞지? 빈치도 좋아하는 거 맞아 좋아하지. 내가 여기서 혼자 밥 먹고 팬들이랑 라이브 소통한 적도 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서. 내가 진짜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이다 해서. 내 밍슐랭 가이드에 5점 만점 4.8점 줍니다. 4.9점까지 줍니다. 4.9점까지 줍니다. 그럼 기대 안고 갑니다. 1,2,3,2,3,4,5점까지 줍니다. 좋은데 잠이 잘 먹었거든요. 아니 이 도움이가 너무 잘 안가 waterproof. 1,2,3,4,5점까지 줍니다. 1,2,3,4점까지 줍니다. 3,4,0점까지 줍니다. 수고하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부산시 확실히 다르다 부산이랑 밀양이랑 예쁘다 영롱하다 너무 맛있게 드세요 왜 저렇게 맛있을까 너무 맛있게 드세요 설거지 완료 완 뚜 세트같다 약간 황토색 좋아하는데 내 피부톤도 약간 황토랑 같이 웜톤 가을 웜톤이래 맞아요 가을웜 옛날에는 밝은 게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느낌 됐습니다 aders 가을 만드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좋은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정말 가까운 장소에서 모든 자연을 다 나찍고 있어. 강민혁의 히트클래스. 오늘 정말 멋있는 거 같아요. 사랑해요. 전자레인지. 강민혁의 히트클래스. 강민혁의 히트클래스. 강민혁의 히트클래스. 강민혁의 히트클래스. 강민혁의 히트클래스. 이랬는데 막 다 타서 나오는 거 같아. 알았어. 어 일단은 둘이 들어왔어.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. 3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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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. 5분. 2분. 2분. 1분. 1분. 오 연기나. 맛있게 해야 돼. 저 이거 주문 안 하네요. 아 이거 제꺼군요. 만족하시나요? 완전 맛있어요. 광고 들어올 것 같아요. 제가 그랬습니다. 그 다음 이거 되어달라고요? 아유 고마워요. 아니 아까 대신 방어. 이거 먹을래요? 아니요. 괜찮아요? 주방 막아. 응. 원래는 잠시zne아. 정말 잘 됐네요. 그래도 둘이 좀 힘들어서 나오는데. 괜찮아요. 여러분. 아주 잘 됐네요. 온전한 편! 알겠습니다. 모든 크리스마스 투하에 다가오는 편이에요. 고마워요. 음. 하연이 고생하셨는데요. 아이고.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음에 드시나요?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오랜만이다. 이제 콘서트를 하는가 싶다. 이제 이거 찍어야겠다. 인견만? 인견만 아니야? 나도 기대됐어. 여기 사진 나왔어. 사진 찍어야겠다. 와 잘 나왔다. 가져와야지. 끝! 끝! 고맙습니다.